1번을 주더라고요. 맞습니다. 우리는 왜 또 집 샀어 이러면서 이거를 좀 색안경 끼고 보는데. 이게 이제 땅덩이가 넓고 투자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또 그만큼 임대사업에 대해서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국내에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외 자산 취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월세를 벌잖아요. 그러니까 그 월세 소득을 달러에서 원화로 해서 들여올 경우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주택을 투자하고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중과세 하지 않거든요. 미국이나 한국 중에 한 군데에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미국에 신고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해요. 신은정님은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? 직접 가야 해서 도장 찍어야 하나요? 요즘에 세상이 좋아졌잖아요. 그래서 이게 미국은 부동산 계약을 변호사가 다 중계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. 변호사가 이제 중계인과 함께 거래하는 구조인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요. 이제 그 변호사와 부동산 중계인이 해당 주에 여러 가지 매물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 매물에 현지 투어를 하잖아요. 하우스 투어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시켜준답니다. 메타버스가 나오죠.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넣으면 그게 이제 바로 매도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되고요. 중간에. 그다음에 또 그 집의 주택의 분쟁이나 하자 여부는 타이틀 보험에서 보험 처리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해요. 이걸 보면 판타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 있죠? 주의할 점 물론 있습니다. 일단 아무리 미국 부동산 투자가 세제 혜택이 있고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주의 재산세 얼마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렌트가 얼마냐 그러면 나한테 실제 수익률이 얼마냐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. 일단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입지가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가 좀 분석하고 볼 줄 아는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하셔야겠죠. 그렇죠. 또 부동산이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성공을 한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. 맞습니다. 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정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 있고. 미국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점도 꼭 고려를 하시지만 다만 우리 정치계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의 부동산 세금 한번 진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. 보유세를 더 높여든 그럼 양도세를 풀어준다든가 어떤 이런 정도의. 맞습니다. 취득록, 취득세, 양도세. 이제 투자자분들도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제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봤으면.